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본문의 배경은 10편 119편입니다. 10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범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10편 119편은 10편 중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말씀의 장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 긴 10편의 핵심은 너무나 정확한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10편 기자는 무려 176절을 모두 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되며 아름다운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다라고 찬양한 것이 바로 10편 119편입니다. 사실 119편의 이 기별을 모세가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기별이기도 합니다. 그의 고별설교에서도 끊임없이 반복하여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율법을 지키며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수도 없이 들었고 성경에서 발견하였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곤 하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이 마음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과연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믿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나는 진짜로 여호와의 법을 지키기로 결심하였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믿고 결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들이 눈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우선시한다며 그것은 아마도 두 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는 복을 받기 싫든지 둘째는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지 않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복을 받기 싫어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데 가슴으로 삶에 닥쳤을 때는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100%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까 말까를 두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에 의심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듯이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와 믿는 자는 다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문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는데 지금 내 앞에 정말 원수가 있고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며 나는 이 명령 앞에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많은 번민을 합니다. 그 고민이 내가 손해보았던 많은 일들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저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염려가 되어서 솔직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 기도를 드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머리로는 받았지만 마음으로 받지 못하였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저의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 자신이 우리 모두가 복받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면 제가 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제 마음 속에 의연 중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에 대한 가슴 속에 확신이 없었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세상의 삶이 상충되었을 때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약속의 명령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절대로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자의 비결인데 우리가 왜 고민을 하겠습니까? 고민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믿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묵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제 심장으로, 제 가슴으로, 제 손과 발로 내려올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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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